개그우먼 김영희는 꾸준히 비호감 연예인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각종 실언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KBS 공채의 25기로 데뷔한 김영희는 개그 콘서트에서 허락하며 중년 여성과 같은 외모에 걸맞게 아줌마 연기를 잘하여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방송에서 잦은 말실수와 꼰대적인 모습과 태도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이 일었고 이는 결국 본인의 방송 경력을 스스로 끝내는 결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과거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지인의 참자는 사진을 멋대로 찍어올린 뒤 범죄당한 사람의 느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라면 더 큰 비판을 받았을 사건입니다. 또 김영희는 방송에서도 논란이 될 법한 발언들을 자주 뱉었는데요. 특히 남녀 결혼 비용에 대한 토론 중 여자는 이혼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해 남녀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예능인간의 조건 촬영 중 새 멤버인 박은지가 들어오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다라며 험담을 하는 등 반복해서 따돌림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대그우먼 이수지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이수지의 엽기 사진을 올려 인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외에도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중 소변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려워 뒷좌석을 화장실 삼아 소변을 본 뒤 콜라를 쏟은 첫 캔을 바닥에 버리고 내렸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김영희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 모녀를 향한 악플과 비난이 크게 늘어 방송 활동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김영희의 엄마 권씨가 1996년 고향 친구에게 6,600만 원의 금액을 빌린 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영희는 방송에서 과거 아버지의 사업자금 문제로 비투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김영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껄끄러워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부친께서 IMF 맞을 때 집이 박살이 났어요. 학창 시절이니까 체감을 못했어요. 엄마가 계셨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랑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어요. 각종 빚이 생겼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몫을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족 명의를 다 쓰셨어요 라며 부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후 김영희는 각자 몫을 하자고 했던 부분에서 아버지가 이행을 안 하셨나 봐요. 어느 날 팡 터졌어요 라고 부친의 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김영희는 너무 무서워 해명도 안 되고 숨었어요. 어떤 생활을 계속 했냐면 엄마와 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방문 열고 나오면 살아있네 확인했어요. 어떻게 사람 눈에서 물이 이렇게 끝없이 나올 수 있지? 아침에 베개가 젖어 있으면 침인가 눈물인가 할 정도로 있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갚아야 했어요. 원금보다 많은 돈을 들이고 나니 얼굴 들고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강연에서 김영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큰일을 겪었다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김영희는 당시 여러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인체의 신비가 느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쏟아지는 악플의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의 일을 극복하기보다 내가 목숨을 잃어야 끝나겠구나라며 해서는 안 될 생각에 이르렀다는 김영희는 나쁜 생각들을 많이 했다. 몇 번의 시도를 했다라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16층에 살았다는 김영희는 창문 밖으로 투신을 생각할 만큼 굶지에 몰렸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창틀에 다리 하나 걸었는데 너무 춥더라. 봄에 하자라며 겨우 심신을 달랬다고 전했습니다. 계절이 지난 후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김영희는 이번엔 욕조에 몸을 누이려 물을 받았다. 어차피 갈 건데 심장이 놀랄까 봐 온도 체크하더라. 그날 내가 살고 싶구나 생각했다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날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김영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며 상처 주는 것도 낫게 하는 것도 사람이더라며 깨달음을 설파했습니다. 2021년 김영희는 전 한화 소속 야구선수로 알려진 윤승열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2022년 딸을 낳아 현재는 행복한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김영희는 당시 나를 살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긍정적이고 밝은 10살 연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희의 남편 윤승열은 어두운 사람을 밝게 해주고 싶었다라며 결혼 결심 이유를 전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김영희는 남편을 만나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며 아픈 시간을 지나온 현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김영희 이혼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잘 살고 있네 이제라도 잘 살면 되는 거죠. 응원합니다. 이무일 좋다고 맨날 방송 나오지 않았나 논란될 만한 일들이 많긴 했지만 이제 아이도 있으니 잘할 거다 반성하고 자라면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희는 시어머니와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신혼집에 방문한 시어머니가 안방부터 부엌까지 확인하며 김영희를 긴장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영희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에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칭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김영희를 당황시켰습니다. 이 모습에 전원주는 남편 이름을 막 부르는데 나 졸도할 뻔했다 라며 김영희를 타박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인 김영희의 친정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손주를 보고 싶다고 김영희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김영희의 시어머니는 너희가 이제 결혼한지가 1년이 됐다. 임신 소식이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아직 소식을 받지 못했다면서 애써 우선 넘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을 1년 정도 했으니까 라며 아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김영희 친정 어머니는 아이가 왜 안 생기는지 걱정해 본 적이 없다며 임신 문제로 부담을 주기 싫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면 2세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녀에게 애정을 쏟아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임신 이야기에 자리가 불편해진 김영희는 흐름에 맡기겠다며 빨리 갖고 쉽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영희의 말에 동의한 친정 어머니는 아이 문제는 부부가 결정하는 거라며 자신은 손주를 맡아 키워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주 육아를 흔쾌히 하겠다면서 직장까지 포기하겠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대로 김영희의 어머니가 사위 윤승열에게 한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영희가 계속 시어머니 칭찬을 하자 김영희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길러주고 보살펴주고라고 말하며 의기소 침해했습니다. 결국 김영희 엄마는 사위 윤승열에게 나는 영희를 이만큼 훌륭하게 키워왔다라고 말했고 윤승열은 당연하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김영희 엄마는 우리 딸 내가 데려갔잖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돈이 다가 아니다라며 뼈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바로 옆에 사돈이 앉아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위에게 직언을 날려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윤승열은 맞아요. 감사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달을 얻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육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다른 고부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한 번 눈길을 모았습니다. 방송에서 김영희 시모는 손녀를 품에 안고 아이고 내 새끼라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러자 김영희는 어머니 제 새끼예요. 어머 내 새끼라고 해주세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희는 추우니까 토하는 거다라며 손녀한테 담요를 덮어주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엄마랑 똑같은 얘기하세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안해요 라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 양세찬은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한다라고 놀라워했고 이경실은 며느리도 지식이 있잖아. 잘난 척 하는 거다. 근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가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내 김영희는 한숨을 쉬며 혜정씨가 고집이 많으시네라고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양세찬은 여기가 할리우드냐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김영희는 계속 담요를 덮여주려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가 해서한테 입을 세게 덮여놔서 태열이 올라온 거예요 라고 말렸습니다. 결국 김영희는 이래서 사람이 역지사지를 해봐야 해요. 할머니에게 내 신경을 엄마가 그대로 해드릴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동염해서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라며 시어머니의 몸을 이불로 꽁꽁 싸맸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아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기가 된 것 같고 며느리가 너무 차갑게 키워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뜻 없는 듯 남다른 고부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그간 방송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김영희가 사실은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남편과 딸로 인해 많이 안정된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